아이쿠 유키 안녕하세요 유키 흐로리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지금은 컨비니에서 라면을 가겠습니다 렛츠 고오 入ってきました コンビニ入場 買う物を事前にリストアップしておいたんですけど ラーメンコーナーはこんな感じです めっちゃ多いですよね めっちゃ可愛くないですか? ピンク スケット コルピス オクソダン めっちゃ多いです めっちゃ多いです こんなにコンビニでめっちゃ買ったのは初めてかもしれない ラーメンを作り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 こんな感じでラーメンと飲み物を買ってきました じゃあ今日一緒にこのラーメンを紹介してくれるムンバーを紹介します 出会いま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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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スインデース スインデース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スインデース 辛いものを一番よく食べる人は そうです ちょっとちょっと 私は中間 ああ ダメダ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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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ビス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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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買いにも 守ってきたんですけど だから ああ 本当に辛そうですね めっちゃ もう怖い もう怖い 油が辛い 油が辛い ああ 辛い それじゃあ 油が辛い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울 것 같은데 não 뜨거울 것 같은데 처음 한 conclusiology 조금 더 뜨거울 것 같은데 계속 먹으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어! 괜찮지? 괜찮아요 생각보다 더 맛있었어요 일본 라면에는 매콤한 라면이 있어요 근데 클래스가 달라요 다른 레벨 한국 라면은 매콤했어 정말 매콤한 라면 매콤한 라면 5단계 중 1 저는 3단계 중 1단계 제가 3단계 1단계 다음은 청양고추 라 라면을 먹겠습니다 정말 무서워 라면 이거를hed gibi 볼게요 怖い 엄청怖い 라면よりも 느끼èm 辛い匂い만큼은 맛도 느끼네요 nor will you eat that? 笑 扯車 笑 笑 笑 笑 笑 笑 笑 괜찮아요? 완전 leisure 진짜요? Susan은 정말 괜찮아요 나 Capitol storia estabele making suc 플레이케 저는 이 고입이 더 더 더 더 더 더 매웠어요 purple 감사합니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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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2 1.5 3.5 신라멘 신라멘 이게 한국의 가장 유명한 라면 여기 있는 라면은 처음으로 먹어요 조금 매워 왜? 열 라면과 청량 고추 라면과 약간 약간 똑같은 느낌? 음 음 맛있어? 음 매운 레벨은 전부 2.5 하지만 나는 신라면이 가장 맛있어 맛있어 신라면 레벨은 2 나는 3 나는 0 오 0 대박 맛있어 자 다음은 신라면의 매운 맛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뭐 이거 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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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제가 일본어 알려줄게요 그랬기 내가 진짜 맛있다고 했기에 예..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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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벨 이게 난 매워 하나 하나 천세 types 너무 맛있어 눈이... 눈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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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 2레벨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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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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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멘 가라이마 가라이 3레벨 열 라면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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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라이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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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라이 2레벨 2레벨 3레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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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1레벨 10레벨 0레벨 천2 0레벨 4레벨 94레벨 잠시 덜레벨 기념 Major 전혀 매워지지 않아서 먹었지만 한 입을 먹었고 舌가 죽였어요 죽을 뻔했어요 맛은 어때요? 왜요? 맵다 맵다 후회가 매워지지 않았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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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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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한 입이 매콤해 처음에 먹으면 매콤해 매콤해 레벨은 3 나는 4 레벨 저는 2 진짜 정말 너무 좋은데 매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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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요 뭐였지? 미 미오 미오이 맛있어 네, 이제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아깐 이거는... 정말 달콤해요 아까의 카르보우 카르보우 뼈하고 똑같은 느낌 후味이 엄청 달콤해요 턱이 아파요 냄새가 치즈 치즈는 치즈의 맛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좀 강한 것 같아요 밀크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매운 치즈 볶음면의 레벨은 없는 것 같아요 가 roads 저도 4리답이에요 길메de GarFun 금메 저는ometίο 한국의 대표 assistant 한국의 대표죠 일본에서도 인기가 엄청 많아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네 무서워 아까라까라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도키도키 아 이게 어떻게 먹을까요? 너무 괜찮은데? 유키짱 요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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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friends 요 디지 정말 괜찮으세요 요킴 좋네요 요킴 모모짱 요劉짱 5 요 embarrassing 요 자, 다음은 BOSS 그 제목이 도전 앵그리 크림 쪼면 처음에는 소스를 한번 씻아서 그 다음에 전 이 소스를 씻어서 먹었어요 네 근데 이거 안 넣어서 하냐고 그 정도만 먹으면 전혀 카레코네 음! 맛있어! 음! 로시짱도 제가 이 맛을 좋아해요 이 소금 맛 단계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넣으면 1단계 이렇게 여기까지 넣으면 2단계 중간이 여기까지 넣으면 엄청 달콤해요 네 3단계 도끼도끼 도끼도끼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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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placing 양심 양심 여 얼마 주문제 너 우리가 어떡하지? 하이 하이 우리한테 맡겨 나 아직도 괜찮은데? 언니 괜찮아요? 너 왜 괜찮지? 진짜 괜찮다고요? 아직은 이걸로 노고가 이탈이 됐어 아이스크림 사로콜 아이스크림 나 있어 와 이거 왜 도전인지 알겠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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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아 아 하이 아 유치? 유치! 도전 엥그리 크림텔메 와우 일반 가라이 보스 오늘은 한국의 가라이 라멘을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꼭 드셔보세요 너무 재미있는 콘텐츠 준비했어요 이거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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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avon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